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 6장의 투자 전략 파트 진행을 할 거예요. 앞선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해 왔었냐면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기에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산 투자 이야기 그리고 상관계수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그걸 베이스로 배경으로 우리가 위험을 측정해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가격 측정, 가격 결정 모형에 있어서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가격 결정 모형도 좀 다뤄왔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투자 전략 파트를 할 건데 이 투자 전략 파트를 하면서 파생 상품을 조금 같이 묶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그럼 6장의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1절 주식 투자 전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 보통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은요.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는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 두 가지 전략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파생 상품에 포함되어지면은 위험 중립 전략이라던가 롱쇼 전략이라던가 여러 전략들이 나오는데 단순 주식에서는 우리가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주식은.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손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접근할 건지 패시브하게 접근할 건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액티브 전략이요. 자, 액티브 전략의 정의. 음영 1번. 액티브 전략은 적극적 종목 발굴의 동그라미,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의 동그라미를 추구하거나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이 액티브 전략이다. 실제로 여기 뭐 절대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액티브 전략에는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가장 적합한 표현은 종목, 저평가 되어져 있는 자산들을 찾아내서 그 자산에서의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누리는 전략이 액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2번. 일반적으로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 종목은 선별하는 방법은 기본적 분석이나 퀸트 기법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두 기법 모드로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보통이다.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에 의한 액티브은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도 바로 전 요약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 분석은요. 그러니까 지표를 분석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라든가 서류를 분석하는 방식이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 차트를 분석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 흐름들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관점이고 기본적 분석은 현 시점에 해당 회사의 상태가 어떠냐 재무상태표상의 현금으로 표상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음영일 액티브 전략의 비교 지수는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되는 종목군에 따라 특정 국가나 지역, 주가지수, 주식스타일지수 또는 특정세터 또는 테마지수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벤치마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 초과수익이라는 용어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했다라는 건 항상 누군가보다 더 높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누군가예요. 바로 그거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식투자에서는 그런 애들을 벤치마크다라는 용어로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크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의 수익률을 냈는데 전자업종에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3%밖에 안 올라요. 그럼 코스피 대비는 7%의 초과수익을 낸 거죠. 하지만 전자업종 자체는 8%까지 올랐다면 전자업종 전체 대비 나의 수익률은 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초과수익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뭐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초과수익의 규모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 투자 전략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벤치마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러한 벤치마크를 쓸 수 있는 애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액티브 주식 포트폴리오의 투자 가정. 1단계에서 투자 유니버스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유니버스 하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냐. 카테고리 구분. 우리 말로 좀 더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어느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섹터를 나누고 구분하는 걸 투자 유니버스를 선정한다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에요. 모델 포트폴리오도 앞서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들 하면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따른 여러 가지 자산들을 포트폴리오로 집합해서 묶어 놓는 거예요. 저위험, 중위험, 중위험과 저위험 사이에 있는 애, 고위험 자산, 초고위험 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투자 위험 성향에 따라서 그냥 골라만 내면 끝인 거죠. 그 과정이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다 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두 번째 대시 한번 볼게요. 모델 포트폴리오는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된 종목 중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을 선별한 후 비교, 지수 대비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목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게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맞추고 리스크를 통제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3단계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 그럼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그 모델 포트폴리오와 유사하게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진짜 투자할 종목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 액티브 주식 포트폴리오 투자 실행 과정에서 모델 포트폴리오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자산 집단 군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투자할 게 아니라 얘를 벤치마크로 쓰기 위하네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유니버스에서 내가 투자할 종목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두면 내가 투자할 자산 집단이 이렇게 있죠. 수백 가지가. 그럼 거기에서 자산들을 뽑아갖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걔를 벤치마크로 만들고 얘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실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운용을 하는 거죠. 저평가, 고평가, 매수, 매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유니버스보다 내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는지 펀드매니저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검증하는 비교 대상군으로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3단계는 실제 포트폴리오의 구성 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큰 의미는 없겠죠. 그 다음 넘어와서 4단계 매매, 5단계 성과평가, 6단계 리밸런싱 앤드 업그레이딩 자, 리밸런싱은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투자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B라는 종목이 떨어져 버리면 A, B의 비율이 뭐 5대 5였는데 이게 7대 3으로 바뀌면 다시 5대 5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리밸런싱, 균형을 잡는 거예요. 업그레이딩은 기존에 내가 투자했던 자산들이 최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자산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감지를 못한 거죠. 그런 자산들을 알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신규 상품이 시장에서 나왔을 때 그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걸 업그레이딩이라고 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업그레이드해야죠. 그래서 업그레이딩, 갖고 있던 균형이 깨지면 균형을 잡는다 해서 리밸런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퀸트 기법에 의한 액티브 운용 여기 이제 별표 좀 치세요. 우리가 방금 앞에 나왔었던 모델 포트폴리오, 벤치마크를 세워서 하는 방법 기본적 분석으로 하는 방법들은 많이 익숙한 방식인데 퀸트 방식은 최근에 유행하는 방식들이거든요. 실제 펀드메니저들이 또는 자산 운용을 하거나 증권사에 가보셔도 퀸트는 최신에 유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보고 갈게요. 자 퀸트 기법에 의한 액티브 운용이요. 퀸트 기법에 의한 액티브 운용은 가치, 퀄리티, 모멘텀 등 초과 수익에 영향을 주는 팩터에 대한 개량 분석 지표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투자 방법이 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치 팩터예요. 그래서 가치 팩터에는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배당금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팩터를 볼 때는요. 이 주식이 배당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 기업이 얼마나 오래 성장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어차피 장기 보유를 할 거고 장기 보유를 하는 동안에 배당 수익률을 받쳐주지 못하면 은행에 안전자산에 넣는 것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배당금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퀄리티 팩터예요. 경쟁 우위 또는 기업 지배력으로 요약되는 사업 경쟁력과 주주에게 최대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지능 영향과 정직성을 우리는 퀄리티 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퀄리티 팩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카콜라를 예를 들자면 이제 거의 독보적인 시장이죠. 경쟁 대상이 없어요. 펩시 콜라가 뭐 코카콜라의 어떤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펩시보다는 코카콜라에 이제 중독이 되어져 가고 그 콜라 맛을 구분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심지어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독점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 레시피를 다른 나라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경영진의 철저한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엄청 흥미로운 그 투자에 대한 요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퀄리티 팩터가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제 퀸트 기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와 코카콜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예시니까 어 그거 좀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모멘텀 팩터예요. 주가 모멘텀 일정 주가의 변화 속도를 의미하고요. 순익 모멘텀 직전 분기 또는 직전 회계 년도 대비 주당 순익의 증가 속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라는 거는요. 한 번 탄력이 받았을 때 얼마만큼 오래 달려가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썰매 얼음썰매 눈썰매 말고 얼음썰매에서 뒤에서 세게 밀면 얼음에 마찰이 접으니까 그 얼음썰매가 앞으로 쭉 밀려 나가죠. 마찰을 더 적게 할수록 또는 미느님이 더 강할수록 뭐 타는 사람의 기술이 있을수록 더 멀리 가질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가가 상승 모멘텀에 들어갔을 때 그 상승세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가는지 하락 모멘텀에 들어갔을 때 그 하락 모멘텀을 얼마나 짧게 끊어낼지 이런 것들 또한 우리 퀸트 기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종목 선택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요인들 반드시 잡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되죠? 그리고 마지막 4번 퀸트 기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진 성과 목표를 최적화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과거 분석 기간의 성과 목표에 최적화되는 과 최적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항상 과거 데이터를 쓰면요. 데이터 오류에요. 데이터 오류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집이 잘못됐거나 데이터 해석이 잘못됐거나 또는 반복성을 띄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과거 데이터를 쓰는 지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보는 방법은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주식에서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 거예요. 우리 앞으로 향후 주가의 변동성 움직임을 예측하려면 과거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과거의 움직임이 생겼을 때 여러가지 상황들과의 비교 이런 걸 통해서 미래의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방금까지 설명했었던 이런 액티브 전략들이 최근 들어서는요.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왜? 과거가 미래에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예를 들면 과거에는 칼 들고 방패 들고 화살 쏴서 전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되게 유리해요. 어차피 한방씩 쏘고 활로 맞추는 적중률 이런 차이들 근접전에서 칼로 찌를 때 세 명이랑 한 명이 싸우면 당연히 세 명이 이길 거 아니에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인구 수가 되게 절대적이었는데 현대전으로 넘어와버리면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 쏴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누가 많은 미사일을 가졌는지가 전쟁의 판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쟁은 인구가 많으면 무조건 이겼어. 땅이 넓은 나라가 무조건 이겨.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의 전쟁은 단순히 땅과 인구의 크기로 대변되어지지는 않죠. 이런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세계 글로벌 시장의 통신기술이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들이 되게 국한되어져 있고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지만 현대는 너무 빨라요. 정보가 공개되는 속도가 실은 거의 내부 그 에서 정보를 받는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과 실제 시장에서 정보를 알아가는 속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정도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의 패턴이 현재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투자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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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도태되어져 나가고 이제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는 투자 방법은 지금 여기서 볼 패시브 전략이에요. 자 패시브 전략 보겠습니다. 패시브 전략의 정의 1. 패시브 전략은 시장이 효율적 이라는 별표 전자의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시장 평균 수준의 투자 수익의 별표 투자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는 투자 관리 기법이 패시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패시브 전략은 액티브 전략처럼 저평가 된 종목 찾아서 초과 수익을 낼 거야 이게 아니고 패시브는 이제는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따라가서 시장 수익률만 그대로 얻을 건데 위험을 조금 더 낮춰보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패시브 전략이 가장 핵심이 되고 방금 제가 효율적이다라는 거에 동그라미 칠하고 이야기했었죠. 효율적의 정의는요. 정보의 질과 정보의 속도예요. 방금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죠. 현대와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실제 시장 참여자들과는 그 갭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 시장 투자자들과의 시차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새어나가기까지. 근데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라는 통신기술의 발달이 크니까 순식간에 새어나가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거고 그 사람이 한 명한테 얘기하면 열 명한테 열 명이 천명한테 만 명한테 쭉쭉 퍼져나가니까. 됐죠. 그러한 것들이 점점 빨라지면 정보의 전달 속도가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 시장은 점점 효율적이 되어져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파이낸스에서의 효율적이라는 거는요. 정보의 속도와 정보의 질 이 두 가지의 효율성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속도를 좀 더 중요시해요. 아시겠죠. 시장이 효율적이다.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얘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옆에를 얘도 똑같이 하고 나도 똑같이 하는데 얘는 돈을 버고 내가 못 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게 버니까 어차피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다 사요. 매도 시그널 나오면 다 팔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장을 못 이기니까 시장을 따라가자 우리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잘 짜서 위험은 없으면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패시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한 번만 볼게요. 장기적으로 볼 때 액티브 운용 전략의 평균적인 성과가 오히려 시장 지수 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제 이 얘기가 액티브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즉 패시브를 이기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서 5번에 패시브 전략은요 바이 앤 홀딩 전략과 인덱싱 전략 두 가지에요. 바이 앤 홀딩은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인덱싱 전략은요 인덱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는 예를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코스피 200 지수만 따라가 버리면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추구할 수 있으니까 되죠. 이런 두 가지 전략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인덱싱 전략 그럼 지수를 따라가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 첫 번째 추적오차 최소화 기법 추적오차는 내가 아무리 얘를 따라가고 싶어도 0.1초 그렇죠. 또는 비중이 변화 0.1%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계속 생겨요. 이제 이런 오차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게 추적오차 최소화 기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칭화 추출법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칭화 추출법 자 이제 칭화 추출법은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트렌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나눠 놓는 거죠. 우리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나누듯이 트렌치라는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어 놓고 이 위에 단계에서는 얘보다 조금 더 성과가 좋고 아랫 단계에서는 얘보다 조금 더 성과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가지고 중간값을 내리면 얘랑 동일해지게. 여러 가지 단계 칭을 만든다. 그래서 칭화 추출법 한국말로 써있으니까 이제 까다롭네요. 우리가 트렌치를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땐 간단히 볼게요. 비교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의 업종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복수의 칭을 구분한 후 각 칭을 대표하는 종목을 선별한 후 층별 종목 비중의 합은 비교지수 내 해당 층의 비중과 동일하도록 인덱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칭화 추출법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만들어 놓고 단계 평균은 얘랑 똑같아. 이렇게 만드는 게 칭화 추출법 그 다음에 완전 복제법은요. 그냥 시장은 그대로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시장을 그대로 벗기려면. 그리고 3번의 별표 ETF에 투자한다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덱싱을 할 때 내가 굳이 위에 나와 있었던 추적오차 최소화에 층화에 그 완전 복제법 이런 것들을 써서 시장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을 직접 선별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펀드에 투자해 이거예요. ETF. 코스피 200 레버리지를 따라가는 그냥 ETF에 투자해버리면 얘네들이 알아서 투자해서 따라가주는데 굳이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이제 이런 게 ETF에 투자해라. 이런 거죠. 맨 끝에 보면 거래 비용도 낮아지고요. 그 아래 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돼요.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는 ETF가 나쁘지 않다. 3번 다이렉트 인덱싱 전략 눈으로 한 번 정도 읽어만 보세요. 위에 나왔었던 인덱싱 전략 앞에 다이렉트가 붙어있는 거니까 눈으로 읽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넘어오면 스마트 베타 전략 스마트 베타 전략은요. 6번으로 오세요. 주요 스마트 베타 전략 가치 전략 모멘텀 전략 배당 전략 로우볼 전략 퀄리티 전략 소용주 전략 하나하나 구분해서 이제 얘네들과 정의 연결하는 거 연습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 전략 끝났고요. 채권 전략 넘어오는데 채권도 똑같이 액티브와 패시브 전략이에요. 자 먼저 액티브 전략은요. 첫 번째 수익률 곡선 전략이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수익률 곡선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략은 제가 뭐 간단하게 그리만 하면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움직인다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우상향화해서 움직일 때 이 구간과 이 구간 두 구간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이 크기와 이 크기의 차이는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뭐를 이야기하면 기간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 이 구간의 1은 단기 채권이에요. 만기가 짧죠. 얘는 뒤로 길어지니까 장기 채권이요. 우상향 그래프의 정의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비교했을 때 단기 채권은 수익률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고요. 수익률이 낮고 장기 채권은 수익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장기와 단기의 이 수익률의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을 한다? 유동성에 대한 대가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채권 수익률 곡선 이제 수익률 커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데크 액티브 전략에서 수익률 곡선 타격 전략 수익률 곡선 전략이라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마이켈의 채권 가격 정리 기억나셔야 돼요. 수익률과 가격은 서로 반비례한다. 얘네들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둘 다 그냥 수익률이 하락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기 채권에서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장기 채권에서도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래버리면 얘네들의 가격은 단기 채권도 오르고 장기 채권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 채권에서 가격이 오를 때 이 수익률 변동의 이 만기가 짧아짐에 따라서 수익률 변동폭이 얘가 엄청 커지죠. 단기 채권을 갈아찰 때.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면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얘는 수익률이 떨어질 때보다 이 기간이 변할 때 얘는 수익률이 더 적게 떨어지니까 가격은 적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 차이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액티브 전략 매수 매도 채권 전략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단기 채권을 사고 언제 장기 채권을 샀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아주 단적인 이야기로 수익률이 금리를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대요.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가격은 반대니까 상승을 하겠죠. 그럼 단기 채를 사는 게 좋아요? 장기 채를 사는 게 좋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그렇죠. 단기 채권이 이 가격이 움직일 때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럴 땐 단기 채를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수익률이 이번에는 인상을 하겠대요. 그런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수익률 가격 반대니까. 이때 단기 채 사면 가격을 더 많이 손해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를 사는 게? 장기 채를 사서 수익률 이 변동폭이 적으니까 가격 하락폭도 적어지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단기 채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전략이 액티브 전략에서의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실은 숄더 롤링 효과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가 어깨의 부분이니까 얘를 이용하면 숄더 스트레티지고요. 여기를 이야기하면 롤링 스트레티지 롤링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략이 액티브 전략의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면 채권 투자에서의 액티브 전략은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수익률 곡선 전략 수익률 곡선 전략은 장단기 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곡선의 변화를 예상하여 전략이다. 2번의 별표 금리가 전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듀레이션을 축소하고 특정 만기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동만기 투자 비중을 축소하여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 된다. 이제 상승할 때는 듀레이션을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 듀레이션을 축소시키겠다라는 건 듀레이션은 위험이잖아요. 위험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위험이 올라가면 손실이 커지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개념 정도니까 같이 한 번 정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수익률 곡선 전략은 블릿, 바벨, 버터플라이 전략들이 있으니까 한 번 봐두시고요. 블릿 전략은 총알이에요. 총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땡 블릿 전략은요. 금리 전망에 따라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조정할 때 목표 듀레이션에 상응하는 만기를 갖는 채권 위주로만 투자하는 전략이 블릿 전략이다. 됐죠? 그 다음에 바벨 전략은요. 1번 첫 번째 땡에 바벨 전략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위주로 투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아령 있죠? 우린 이제 아령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블릿은 지금 이 책에는 정확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원래 블릿은요. 이렇게 생긴 총알 모형이에요. 이제 우리가 얘를 총알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단기체 중기체 장기체 포지션이면 단기랑 장기체는 포지션을 안 잡죠? 중기체만 잡아보래요. 그러니까 단기, 장기체 수익률이 다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할 때 블릿 전략을 쓰는 거고요. 바벨 전략은 반대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손으로 잡는 아령처럼 생겼죠? 여기가 단기체 여기가 장기체고 여기가 중기체인데 중기체 건 아예 매입을 안 하고 단기체와 장기체 위주로 매입을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벨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요. 자, 이렇게 하고 거기 바벨 전략의 두 번째 땡 듀레이션이 동일해도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고 금리 변동이 없다면 블릿 전략이 바벨 전략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요. 됐죠?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수익률이 변화가 없으면 단기체나 장기체는 굳이 사고 팔아봐야 리스크만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중기체 사서 중간 포지션만 취하는 게 좋다. 블릿 전략이 좋다. 이 얘기예요. 얘가. 그러나 두 번째 아, 세 번째 땡 수익률 곡선 변화 방향이 불확실해요. 이제 변화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했지 변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이럴 경우 또는 평행 이동하는 경우에는 바벨 전략이 블릿 전략보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반대로 보면 블릿 전략은 변동성이 없을 때 금리를 크게 변동시키지 않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어갈 때는 블릿 전략이 예를 들어 지금 시장처럼 금리가 막 이날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데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 변동성이 점점 확대되어지면 그렇죠. 바벨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버터플라이 전략은요. 바벨과 블릿을 합치는 건데 블릿 매수 아니 바벨 매수 블릿 매도 전략이 버터플라이 전략이다. 이렇게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기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단기채랑 장기채 금리는 하락한다. 이제 여기 버터플라이의 방금 이 표현인데 자, 다시 봐보세요. 중기채권의 금리가 상승한대요. 그럼 중기채권의 금리가 오르니까 어, 이거 좋네. 이거 아니죠. 금리가 오르면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기채권은 결코 좋은 주식이 아닌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중기채권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떨어져. 중기채는 안 사요. 그러니까 중기채에 투자했을 때 유리한 분리 전략은 매도,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단기채와 장기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장단기채에 투자하고 있는 바벨 전략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바벨 전략 매수, 분리 전략 매도라고 써져 있는 건 중기채를 팔고 단기채와 장기채를 사겠다. 이게 버터플라이 전략이다. 이렇게 확인까지 해두시면 되겠네요. 대체 그래서 지금 버터플라이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채권 액티브 전략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넘어와서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죠. 롤링과 숄더 이펙트에 대한 내용들 나오니까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와서 이번에 패시브 전략. 그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을 제가 한 번 보세요. 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워낙 설명을 해놨으니까 넘어가는 거니까요. 한 번 정도 다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보면 아무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패시브 전략이에요. 계속 넘어가서 면역 전략. 면역 전략은요. 우리가 주사 맞으면 바이러스로부터 면역하죠. 이거랑 똑같아요. 채권. 내가 투자한 채권에 만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듀레이션이 되겠죠. 그 만기하고 그 채권으로부터 조달받은 원금들 있죠. 투자금. 투자금 상환해야 되는 만기. 이 둘을 일치시켜버리면 면역이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디폴트는 안 빠진다. 이런 관점에서 채권 면역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 전략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부채 듀레이션과 일치시켜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해제하고자 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의 가장 핵심 전략이 면역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나머지도 한 번은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밀치 전략 마찬가지. 기간 투자자의 채권 포트폴리오 운영 과정. 여기도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